선배 나훈아가 가수 김다연에게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음악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김다연의 현역 가왕 콘서트에 참석했을 때 감명을 감추지 못했으며, 그녀의 재능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김다연의 단독 콘서트 참가를 기다릴 수 없는 나훈아는 그녀가 이러한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느꼈습니다. 김다연이 한일가왕전에서 우승한 것은 그녀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이 칭호를 얻음으로써 그녀는 한국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김다연의 단독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매우 열광하고 돈을 내려고 합니다. 비록 훌륭한 계획과 음악 커뮤니티로부터 큰 기대가 있지만, 김다연의 경영사는 여전히 잠재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고유 콘서트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 나훈아의 지원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김다연의 경영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경영은 단순히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음악 산업 내 단결의 정신과 지원의 표시입니다. 이 훌륭한 지원을 받은 김다연은 감사함 뿐만 아니라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나훈아와 같이 신뢰할 만한 선배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경력 뿐만 아니라 예술가 커뮤니티 내의 단결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독 콘서트는 음악적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김다연이 자신을 표현하고 아티스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배 나훈아의 강력한 지원과 팬들의 관심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김다연의 단독 콘서트가 잊지 못할 성공적인 이벤트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녀의 음악계에서의 위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김다연의 경영사가 화려하고